이동한 취미로 시작한건데 지금까지 재미있게 방송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령차는 bmw 녹차 입니다 bmw 아니죠 버스 메트로 워킹 자 그리고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문상 이벤트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문상 이벤트가 이제 무조건 하루에 만원 입니다 감사하고 땡큐 무조건 만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문상 만원을 먹든가 아니면 결승 도전을 해서 여리영대리 이용권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확률이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입니다 기존에 6분의 1 이었는데 확률이 좀 많이 좋아졌죠 문상 만원만 먹어도 하루에 만원씩 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 자 참여 방법은 어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카페 피파코리아 피파코리아에 오시면 왼쪽에 왼쪽에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이벤트 게시판 이벤트 게시판에 보시면 그날 그날 날짜 오는 10월 1일 9월 23일 날짜별로 쭉 있죠 날짜에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되요 댓글 스케줄 신청 또 마찬가지로 피파코리아 카페 신청해 주시고 자 모든 상품은 여리영 마음대로 취소 변경될 수 있고 모든 규정은 불공정하게 또 여령 실수로 마구마구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오늘 참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참가해도 되고 내일 못하신 분들은 모레 참가해도 되고 이 이벤트는 2016년 6월 달부터 1년 4개월 1년 5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문상 만원 이벤트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좀 신청자가 많네 데이터 정렬 내림차순 자 1번부터 19번까지 자 1번부터 19번까지 여러분의 번호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행님은 아빠 스타크래프트 사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경호님은 피파 돈 날렸다고 하고 풍성꽃 이름이 닉네임이 예쁘네요 풍성꽃 여령방송 매일 저녁마다 보는데 이벤트 참여해 보려구요 여령대리 도전합니다 자 흥미님은 3만원 패키지 3만원 패키지는 없어졌구요 자 그 다음에 20번부터 38번까지 20번부터 38번까지 번호 확인하시고 자 포항총관님은 대리 자 메이동님은 팀을 복구하고 싶다고 하고 한국인은 피파 강하다 터졌고 라면님은 구단같이 높이고 싶어서 대리 신청한다고 하구요 어 자 확인 다 했나요 자 마지막 30 어이구 마지막 39번부터 46번까지 자 준비 됐나요 자 준비 됐으면 이제 로빈후님 방에 있어 자 로빈후님은 방에 있나 자 준비 됐으면 이제 시작할게요 아 로빈후님 참 어제 샀지 맞다 자 뭐 15번 15번 10번 어서와요 스케줄 신청 통은 안들고 자 대포 위치로 몇 번까지 있지? 46번 까지 47번 까지 목이 좀 셔서 목이 좀 안좋아 이해해주세요 자 첫번째 보자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 당첨자가 추천을 안했을 경우는 당첨 무효 처리할게요 별풍선 같은건 안써도 돼 대신에 매일매일 놀러와서 추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당첨자가 추천 안 누르면 당첨 무효 된다는거 44번 로빈훗 아 로빈훗님 있네 대박 34번 유주님 6번 자 6번 로이파이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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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피레인 35 푸케가 좋나요? 스케나 국대팀이 좋나요? 나는 푸케 자 5번 맹이 자 24번 24번 여완자 닉네임 좋고 추천은 이거 따봉 누르면 되나 따봉 업 7번 7번 자 김동류님 자 38번 38번 킹콩스탕 45번 킹왕짱 아 닉네임 좋고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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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13번 13번 아 13번 풍성꽃님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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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우님 자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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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어차이저 자 이렇게 해서 12명이 선수 선택 됐구요 자 이중에서 6명을 자르겠습니다 야 오늘은 안해보고 그냥 12명 해볼까? 자 이벤트는 12명 사다리 12명 해볼까? 한번 해보자 사다리 12명 안해봤거든? 야 그냥 해보자 이랑 이렇게 되는거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에 도전해보자 재밌겠다 나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 로빈우드 유즈 로이파이 퍼픽 레인 맹투 열한잘 열한잘 그 다음에 김동윤 킹콩스탕 열킹왕짱 그 다음에 풍성꽃 여러분 끝나고 그 사다리 6개짜리 12개짜리 12개짜리 어떻게 더 재밌는지 알려줘 민석 군어자이저 아 됐다 자 오늘은 1일이니까 당첨번호 1번으로 하자 겁나 어 왔다갔다 하겠다 자 준비됐나요? 아 목이 좀 처가고 목이 아프다 자 10월 1일 열이형 방송 2주년 기념 첫번째 당첨자는 자 문상만원 누가 당첨된 것인가 자 갑니다 아이유 레디 자 갑니다 갑니다 오른쪽 왼쪽 자 민석님 축하드립니다 자 민석님 축하하구요 자 민석님 방에 있나요? 어 민석님이 당첨됐네 자 민석님 축하하고 자 민석님 방에 있어? 아 이게 6개로 할까? 6개가 나 6개가 나 다음은 6개로 하자 6개 오케이 6개로 할게요 자 민석님 어서? 자 어게인은 아 저 시비야 아 긴장감 없어 알았어 알았어 어 민석님 있네 어 민석님 유튜브에 나왔다 아 민석님 본인 맞어? 자 민석님 있으면 어 네이버 채팅에 어 네이버 채팅이 아니라 네이버 저 여기 어디에 피파코리아 여기에 어 민석에다가 저 당첨이요 라고 써죠 왜냐면 유튜브는 유튜브는 저기 뭐야 짝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짝퉁 자 자 민석님 여기 있네 여기다가 어 본인 맞나요? 본인 맞나요? 라고 내가 썼는데 여기 답글로 본인 맞아요 라고 빨리 써줘요 음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끔 유튜브에 짝퉁이 나와 뭐 당첨되면은 닉변에서 만들어갖고 예전에 짝퉁이 한번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는 괜찮아 아이디가 딱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철저하게 합니다 자 자 이거 써 어 맞겠지 뭐 내 생각에는 대부분 맞더라고 스케줄은 오늘 많이 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잠깐 스케줄 볼까요 스케줄은 네이버 카페에서 90억 메뉴 들어와서 115억 잉글랜드 국대 150억 잉글랜드 국대 로이파이 방에 있어요 로이파이는 받을게 150억 잉글랜드 국대는 받을게 댓글이 안달리네 본인 아닌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 맞다 아 푸왕총하니까 먼저 하고 푸왕총하니까 먼저 하고 아 그거 먼저 하고 어 패키지 하나 한 다음에 그거 할게요 야 이거 본인 아닌 것 같은데 댓글이 안달려 아니 댓글을 댓글을 달는 댓글을 달리라는데 방법을 모른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야 자기가 여기 댓글 달아놓고 여기 댓글을 채팅으로 보냈다고 무슨 채팅 잠깐만 채팅 무슨 채팅 채팅 안왔는데 채팅 안왔어 쪽지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 채팅 안왔잖아 지금 여기 보고있잖아 채팅 안왔잖아 아 이거 준다 그래도 이거 본인 아닌가 댓글 남겼어 댓글 남겼대 아 맞네 아 본인 맞네요 자 본인 맞네 오케이 자 본인 맞고 축하드립니다 어 자 너무 오해해서 미안해 어 이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어 본인 맞고요 자 그럼 문상 만원 받을래 아니면 결승전 도전할래 자 결승전 도전할거면 선물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자 문상 만원이면 스탑을 외쳐주세요 아 본인 맞네 1, 3, 3번째 채팅 안왔어 근데 으흠 자 어떡할래 유튜브도 이제 댓글 반응 속도가 많이 빨라졌는데 대답이 늦네 아 아 문상만원 오케이 자 문상만원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바로 문상만원 민성님께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상만원 맛있게 드세요 자 문상만원씩 보낼게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문상만원을 민성님께 쐈습니다 자 문성님 지금 네이버 쪽지 확인하시면 문상만원이 가 있을거에요 자 문상만원 잘 쓰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가 자 이렇게 해서 문상만원 이벤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문상만원 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스케줄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요 어?